여주 파쿠골프장 여주 파쿠골프장에서 최고 어려운 홀이 2홀인데 티샷이 잘 갔습니다. 보니아라 파쿠골프 3타 전략은 모든 홀 3타인의 성공이 목표입니다. 1. 개인 3타 전략 도전하기 2. 커플 베스트볼 3타 전략 도전하기 애매한 거리이지만 홀인을 목표로 퍼팅합니다. 1타 성공 나이스 이글 하쿠골프 3타 전략 보니아라와 함께 도전하면 좋습니다. 1. 개인 3타 전략 도전하기 2. 커플 베스트볼 3타 전략 도전하기 공이 굴러갈 라인을 진하게 선을 긋고 퍼팅합니다. 3타 전략 도전하기 3타 성공 고음! 잘 갔네. 세종에서 영양 한번 갔다 왔어요. 오구치로 영양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 그 거리가 길어서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문막 골프랑 이름이 뭐예요? 저는 문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문막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던데요? 네 배다. 3타 전략 실패!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 3타 성공! 3타 성공!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 1m 이내 붙이기 롱 퍼팅 하겠습니다. 공이 굴러갈 라인을 진하게 선을 긋고 퍼팅 합니다. 공이 굴러갈 라인을 진하게 선을 긋고 퍼팅합니다. 3타 성공! 3타 성공! 3 tradicional 2m 이내 붙를 때는 2m 이 Within 나만 살았다 난 살았어 3타 성공 3타 성공 쟤도 그런 사람들 안 온 것 같은데? 나오겠지? 온달에 2시에 온달이면 2시에? 광무가 2시에 끝났는데 광무가 2시에 이렇게 끝났는데 어우 너무 잘 맞았나? 스톱 완벽하게 맞았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1미터 이내 붙이기 롱퍼팅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해나 약점이 100% 성공인데 공이 굴러갈 라인을 진하게 선을 긋고 커팅합니다. 3타 전략 실패! 1미터 이내 붙이기, 롱퍼팅 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가네 계속. 애매한 거리이지만, 포린을 목표로 퍼팅합니다. 3타 성공!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붙었어. 나이스 볼! 짧은 거리이지만, 집중해서 퍼팅합니다. 2타 성공!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